중앙으로 연결. 머리만 끊기들어. 오세훈, 오세훈. 오세훈 머리를. 너무나 기분 좋게 빨려들어갈 것. 대한민국 1대0로 앞서갑니다. 긴 시간대 골이 나오네요. 정말 기가 막힌 시간대 오세훈 머리를 맞고 들어갑니다. 맞을 만큼만 맞히면 돼요. 힘을 크게 실을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상대 골망을 흔듭니다. 너무나 기분 좋게 빨려들어가는 오세훈의 아이디골. 2반 38분. 대한민국이 1대0로 앞서갑니다. 3학년 때부터 많이 뛰지는 못했지만 3학년 들어 경기를 계속 뛰다가 어쩌다가 3학년 때가 시간이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승은 5개나 했고 더 성장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울산의 한대로 돌아오는 게 최고의 목표인 것 같아요. 축구를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뒷바래지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라고 바라고 싶습니다. 축구를 시작합니다. 축구를 시작합니다. 축구가